마지막입니다. 이거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와 진짜 어려운 거다. 오늘 완전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목도 어려워, 셋. 셋 일자, 셋 일자. 어? 셋 일자, 셋 일자. 셋 일자. 어? 셋 일자. 기생충. 기생충이랴. 야,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기생충이라고 하면 감독님도 기생충이라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 감독님 웬만하면. 오늘 안에 뭐 안 들어갔는데. 손빨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야, 너무 흥망이야, 이거 진짜. 아, 진짜. 아, 기생충. 책인데, 책. 양세형.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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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형. 차라리 기생충이랬지. 이게 맞는 힌트인 거죠, 지금? 생활관이? 아이와. 지금 제목 힌트예요, 책.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뭘? 아저씨인데, 아저씨인데 너가 기생충이라는 거야. 아저씨. 아저씨.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 잘 먹어봐. 너 죽인다. 아, 나 이거 알아. 운전하면서, 운전하면서, 전화하면서 그죠? 맞죠? 너는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보는 사람은. 내일만 보는 사람은 오늘만 사람한테 죽어. 내일만 봄 내일만 봄 내일만 보면서 자는 사람은 죽었어. 내일만 내일 내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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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사람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